지금부터 NPM,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Node.js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Node.js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 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듣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놓은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패키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럼 패키지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패키지라고 하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패키지의 부품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패키지 자체가 자기 완결성이 있어서 완제품으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패키지의 용도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패키지를 부품으로 사용하건 또는 완제품으로 사용하건 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편리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USB 메모리나 디스켓 같은 걸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인터넷이 안 생긴 척 한 거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패키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만든 패키지를 npm registry라고 하는 곳에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때 npm publish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패키지를 업로드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가 업로드한 패키지를 쓰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npm install 그리고 뒤에다가 패키지의 이름을 적으면 우리가 npm registry에 등록해 놓은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부품으로 쓰거나 또는 명령어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거나 하는 것이 이 패키지가 동작하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첫 번째로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패키지를 npm publish를 통해서 npm registry에 어떻게 등록하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것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를 살펴보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npm에는 좋은 뜻에서 괴수같은 실력자들만이 패키지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구글과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npm에도 대단한 패키지만 올라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드무이게 대단한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패키지들은 전혀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을 위한 패키지가 아닌 나만을 위한 용도로도 npm registry는 충분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드랍박스 같은 것을 사용하면 어디서든지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npm registry에 나의 패키지를 업로드하면 어디서든지 나의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나를 위해서 패키지를 만들고 개선하고 개선하고로 반복하다 보면 그 중에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것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도 생길 것이고 그런 프로젝트를 찾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을 좋은 대상이 아닐까요? 그 프로젝트 덕분에 나도 리눅스를 만든 니누스토바이츠 나도 웹을 만든 팀 버너스리가 될지 또 누가 아나요? 안 되면 또 어떻고요 실력과 노력으로 기회가 얻어지기도 하지만 기회 덕분에 실력과 노력을 얻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약간의 지식과 약간의 노력 그리고 정말 작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나의 패키지를 완성하고 나면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 됐나요? 출발합시다